김주영 회계사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영 회계 범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영 회계사입니다. 처음으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회계사무실은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모든 종류의 로컬 사업체들은 물론 텍사스와 타주로 오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멀티스테이트 텍스 서비스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터내셔널 텍스를 전문으로 합니다. 또한 요새 한창 프로폴리 텍스 프로테스트 기간인데 사업체나 주택 재산세 인상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업체로 운영하고 계신 한인 사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본인의 의지를 잘 담아서 지금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진짜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멘탈이 진짜 이렇게 탈탈 털리는 그런 1년을 보내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정부에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눠서 3번의 경기 부양책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작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 첫 번째 부양책인 CARES Act 그리고 이 CARES Act의 연장선상에 놓인 CAA 법안이 작년 12월에 발효되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초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사업주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ERC와 PPP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회계사님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ERC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PPP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1차, 2차 이렇게 하셔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ERC 약간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혜택인지 알고 싶어요. 네. ERC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의 약자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비즈니스로 운영하면서 직원 고용 유지를 한 업주에게 주는 텍스크레딧 세금 혜택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직원 한 명당 최대 19,000불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현재도 지금 많은 사업자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신청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케어스 액트가 나왔을 때는 직원 한 명당 연간 5,000불까지 지원했었고 이번에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 따라 ERC2가 생겨나면서 지원 기간이 올해 6월까지 2021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되었고요. 각 분기 1분기, 2분기 각각 7,000불씩 해서 1만 4,000불로 늘어나서 2020년과 2021년 혜택을 모두 합치면 최대 19,000불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세금 혜택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PPP를 받으면 ERC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통해서 PPP와 ERC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인 사업자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2022년에 PPP를 받느라 ERC를 신청을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ERC1을 신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 ERC 크레딧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금액조차도 2,000불씩 올라가서 5,000불에서 7,000불로 늘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 PPP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ERC를 신청을 못했는데 이제는 같이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1차 때 PPP 받으시면서 ERC를 못하셨던 분들도 소급해서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안 받을 수 없겠다.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체가 ERC를 받을 수 있는 거며 그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2020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중대한 수준의 매출의 감소가 있었던 업조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의 기준을 따져보자면 2020년에는 2019년에 같은 분기 대비 총 매출이 50% 이상 감소되었거나 코로나로 인한 정부 명령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되어 사업을 운영을 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는 다르게 총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 혹은 바로 직전 분기 대비 2020년 4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R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기간은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월 13일 2020년부터 12월 31일 2020년까지고요. 그리고 2021년도는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E2 비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한인 비즈니스 업주분들이 꼭 챙기셔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반토막이 나거나 아예 사업장 문을 닫거나 이러면 워낙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왜 애매하게 손해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조차도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부 명령으로 인한 사업 운영을 못한 경우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커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레딧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꼭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로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만약에 에센셜 비즈니스로 분류돼서 운영을 했어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했어도 물건을 공급받는 서플라이어가 정부 명령으로 인해 문을 닫아서 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 경우 역시 정부 명령으로 인해 사업이 부분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고 ERC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부 명령으로 인한 사업 운영이 범위가 굉장히 커서 이 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크레딧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님과 아니면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서 꼭 매출을 감소폭이 적더라도 이런 기준을 따지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냥 액면가로 내 매출이 줄고 안 줄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넓게 또 크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더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좀 끌어서 받아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2961님이 작년 ERC와 2021 ERC 다른 게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매출 감소폭에 대한 기준인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하고 비교해서 매출이 50% 이상이 감소됐어야 되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혹은 바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매출 감소폭이 20%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50% 이상 감소가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면 지금은 20% 정도만 감소를 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같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의 소녀 듣고 오죠. 네. 좋은 아침 초대석에서는 김주영 회계사 모시고 종업원 유지 크레딧이죠. ERC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회계사님 이 ERC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요. 파타임이나 또는 계약직이나 정규 직원은 물론 되겠지만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ERC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기준은요. 일단 페이럴 택스 리턴에 페이럴 택스 리포트에 보고된 직원이면 풀타임 파트타임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고요. 하지만 우리 한인 업주분들께서 패밀리 비즈니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깝지만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오너와 가족관계이면 ERC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에는 배우자 및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삼촌, 승무조카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너에게 나가는 월급이나 그 오너와 가족관계 있는 분들에게 나가는 월급이면 ERC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직원이 직원에게 나간 월급이어야만 ERC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나 1099 컨트랙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ERC 혜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또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외에 나와 정말 상관없는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에 PPP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 ERC를 신청을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ERC와 PPP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 2020년에 ERC가 발표되었을 때는 PPP론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PPP론을 받았어도 탕감에 적용되지 않은 급여에 한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PP론을 받으시고 탕감을 신청하셨을 때 거기에 이제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틸리티나 렌트, 몰게지 인터레스트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PPP론을 탕감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에 한해서는 ERC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PPP론을 받았어도 다시 한번 PPP 지출 내역과 과거 페이럴 기록을 살피셔서 우리 한인 사업주분들이 이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ERC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ERC는 우리 한인 고용주분들께서 매분기에, 매분기에 하는 직원급여 택스 보고시에 신청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내셨다면 리펀드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지나간 2020년 ERC1에 대한 신청 방법은 2020년도 그때 당시에 보고하신 페이럴 택스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또한 돈이 혹시 급하신 분들은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상치를 계산하셔서 폼 7200을 통해서 미리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추후 급여 택스 보고시에 금액을 정산해서 혜택을 더 받으셨다면 남는 돈은 IRS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급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네. 이 신청을 위한 자료에는 그동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북키팅이나 자료 정리를 잘 한 업주들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 매출 자료에 대해서는 뱅크 스테인먼트나 아니면 텍사스 주정부에 보고한 셀지텍스 리포트가 있으면 증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분기, 과거 분기에 보고한 인플로이 텍스 리포트 941이 필요하고요. 2021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분기 직원 급여 내역이 이번 주 내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 페이럴 텍스 마감일이 이번 주 금요일 4월 30일이라서 신청을 하시려면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보고를 하셨다면 수정보고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만 들어봐도 왠지 PPP보다는 뭔가 증빙서류가 많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PPP 같은 경우에는 탕감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이 최적으로 다 있어야 하지만 ERC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때 증빙을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그 사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거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탕감 신청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그러네요. 그러면 PPP론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ERC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PPP론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미 많은 사업주분들이 신청하셔서 잘 알고 계시고 또한 탕감을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스케줄 C를 사용하시는 자영업자의 신규 대출 신청에 있어서 그 금액에 대폭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1차 PPP 신청 때는 넷인컴,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지만 순이익이라는 게 내가 번 돈에서 지출한 비용을 빼고 마지막으로 남는 돈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심사를 했는데 그렇죠. 새로 발표된 2차 PPP 신청 규정에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로스 인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넷인컴, 이 곧 순이익보다 총소득이 훨씬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1차랑 비교했을 때 더 큰 대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최대 그로스 인컴의 최대 한도는 10만 불이고 20.4%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자영업자분들께서는 2만 400불의 대출을 받으시고 이를 목적에 사용하시면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살짝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하면 또 그만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PPP를 받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번에 2차에 새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회계사님. 3953님께서 2020년 ERC를 신청하고 예를 들어 5만 불이라는 액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돈을 바로 받는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땡겨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올라온 질문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는 액수가 나왔다면 그 돈을 바로 받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을 이제 택스 리턴에 형식에 맞게 보고를 하시고 수정된 돈을 택스를 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통, 보통의 경우에는 2020년을 수정하시게 되면 리펀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맞는 거네요? 네. 지금이라도 PPP론을 받으셨다면 그 탕감 받으신 액수나 그 기록을 잘 살펴보시고 그중에 ERC를 신청하실 수 있는 룸이 있다면 ERC를 신청하셔서 이미 낸 페이롤 택스를 환급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이어서 말씀을 마저 해주셨는데 2020년 ERC 신청을 하려면 2020년 1차 PPP 탕감 신청을 한 사람만 가능한 건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PPP론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 탕감 신청을 안 하신 분도 ERC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급여에 대한 지급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31일 2020년. 그때 사이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회계사님께서 PPP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또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PPP 이번에 2차 PPP론의 마감일은 5월 31일로 일단 연장이 되었고요. 이 금액 기준이 매출 감소폭이 25%입니다. 이게 25%가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이 25%가 감소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20%, 22% 감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으셔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은행 여기저기에 전화를 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네. 이 기준이 굉장히 스트릭트해서 반드시 25% 이상 증빙이 감소폭이 필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꼭 그 증빙을 잘 갖추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좋은 아침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도 차분하게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우리 김지영 회계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경기부양책 ERC와 PPP론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는데 경영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